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이 되는 것도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다양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렌즈입니다 렌즈를 사용하기 위해서 렌즈 교환형 카메라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들이 렌즈의 특성을 이해하고 자신이 원하는 영상을 촬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렌즈는요 크게 줌 렌즈와 단렌즈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줌 렌즈는 렌즈의 미리수 화각이 변화하는 렌즈입니다 그리고요 단렌즈는 화각이 고정되어 있어서요 줌을 사용할 수가 없는 렌즈이고요 줌 렌즈의 특징은 내가 필요한 여러 화각들을 렌즈 하나로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렌즈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화각의 범위에 따라서 광각 줌 렌즈, 표준 줌 렌즈, 그리고 망원 줌 렌즈가 있고요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슈퍼 줌 렌즈라고 있습니다 줌 렌즈는 비교적 단렌즈에 비해서는요 크기가 큽니다 조리개의 수치가 더 밝게 설계된 줌 렌즈일수록 그 크기는 더욱더 커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특히 영화나 드라마에서 촬영하는 줌 렌즈의 크기는 정말 거대할 정도입니다 단렌즈는요 줌 렌즈에 비해서 조리개의 수치가 밝은 편이에요 그래서 실내의 어두운 곳에서도 빛을 확보하는 데 유리한 편입니다 또한 낮은 조리개 수치로 내가 찍고 싶은 대상만 도드라지게 촬영을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아웃포커싱이 잘 되는 사진이나 영상을 찍는 데 유리합니다 단렌즈의 종류는 정말 다양한데요 사람이 보는 시야와 비슷하다고 하는 50mm 화각을 기준으로 해서요 그 이하로는 광각 렌즈라고 불리구요 70mm 이상부터는 망원으로 분류가 되곤 합니다 많이 쓰이는 화각으로는요 16mm, 24mm, 35mm, 50mm, 85mm, 100mm, 135mm, 200mm 등이 있습니다 교토퓨터 일반 Georges 망원 쪽으로 갈수록 카메라를 조금만 움직여도 화각이 좁아서요 많이 화면이 움직이기 때문에 삼각대를 사용해서 촬영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여러분 방금 전에 영상 보셨죠 화각에 따라서 화면에 담기는 크기가 달라요 물론 꼭 화각에 따라서만 화면에 담기는 크기가 달라지는 것은 물론 아니에요 화각은 같더라도 카메라를 피사체한테 더욱 가까이 간다면 피사체와 카메라의 거리는 더욱더 가까워져서 화면 안에 피사체가 더욱더 가득 담기게 되겠고요 카메라를 피사체와 점점 뒤로 뺀다면 화면 안에 피사체는 담고자 하는 피사체나 인물은 작게 담기게 되겠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